알겠습니다. 함께 출연한 배우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김고은, 나부니 등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요. 네, 김고은 씨는 호흡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만나질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아쉬웠거든요. 처음에 설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고 여쭤보니까 김고은 씨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만세를 막 불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부딪히는 신이 저희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촬영률장에 놀러 갔어요. 질투날 만큼 너무 잘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.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. 원래 이제 촬영 순서가 김고은 씨가 먼저 찍기로 돼 있었거든요. 김고은 씨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제가 주눅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. 14년 동안 뮤지컬 배우 하셨는데 뭘 또 주눅이 드셨다고. 그것과 또 영화 현장도 사뭇 다르더라고요. 다르던가요? 김고은 씨 하면 아주 걸출한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배우가 제 앞서서 촬영을 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. 들어보니까 배우들과 노래방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노래방을 또 같이 가셨나 봐요? 저희가 이제 상견례 끝나고 리딩을 잠깐 했었거든요. 리딩을 했었는데 그 리딩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았어서 회식 한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이라도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김고은 씨 노래를 듣고 그 이후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. 너무 잘 부르셔서. 제가 쭈글쭈글해져서요. 그럼 정성호 씨의 노래하는 장면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, 영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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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